제 고향을 형이랑 창원이랑 오게 됐잖아요. 저한테 있어서는 많이 가면 새로워요. 10년 동안 한국에서 활동하면서 한 번 더 친구 데려와 본 적도 없어요. 그렇겠다. 누군가 소개한 적도 많지 않을 것 같아요. 그치, 자기 고향을 소개한다는 거는 진짜 그래요. 의미가 있죠, 또. 되게 보람이 있었던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. 자, 이제 타쿠야가 어떤 소감을 얘기했는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. 뭐 전반적으로 이거 즐거웠다. 말을 안 할래. 지금까지 출장 독방원 타쿠야 변현무 막내 2천원이었습니다. 이바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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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킹! 안녕! 안녕! 눈 시럽다.